래호야 뭐라고 하는 거야? 얘 뭐라고 되는 거야? 얘 다리가 어디 갔어? 아 웃겨 어 래호야 어 어디 갔어? 여기 있다 아 너무 웃겨 어 래호야 어딨어? 래호야 다리바 다리를 왜 그러고 다녀? 얘 웃기기 때문에 뭐야?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죽겠어 엄마 어 다리 생겼어 아 엄마 TV 쪽으로 하지마 위험해 안 돼 엄마 위험해 위험해 엄마 위험해 이쪽 이쪽 바닥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 뭐라고 되는 거야? 래호야 다리는 어디 있어? 아 귀여운 꼬리 봐 아니 다리는 왜 없애는 거야 어 래호야 재밌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 있다 어 얘 뭐라는 거지? 모르겠어 평소에 안 하는 말이야 평소에 안 하는 말이야 응 꼬리 봐 어머 아니 왜 다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웃길 것 같아 왜 그래 너 왜 아니 안 그래도 짧은 다리인데 밑에서 저거 하네 아우 나 진짜 미치겠다 아우 귀여워 그만해 엄마 그만 조심해 봅시다 Kay